Q. A형 간염 예방에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예방 수칙은 물이나 식품을 통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먹거나 위생적인 식습관,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기로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대변을 통해서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30초 이상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중간 정도 열이나 또는 낮은 산성에서도 바이러스가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끓이거나 포르말린이나 염소 소독을 해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A형 간염 환자 주변의 가족들의 경우는 물론 예방접종이나 필요하면 면역글로블린 접종도 해야 되지만 손 씻기라든지 주변 환경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bien. 한글자막 by 한효정